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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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을 당신의 신인지 확인하시고 신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정색 헝거 부살림 신발이신데요. 통곡으로 되어 있으시랍니다. 그거를 잘못 알고 신고 가시는 신발을 계시면 저를 바꿔서 신고 가시는 신발으로 국납전 오른쪽 입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통곡으로 되시는 건데요. 그걸 잘못 알고 받고 신고 가시는 부살림 계시면 국납전 오른쪽 입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국납전 앞에 야단 코팅이 비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공연해 주시고 공연을 하시는 신고는 국납전 앞에 야단 코팅이 비어있습니다. 전하님 저는 오늘부터 무슨 팔일거에요? 여긴 무슨 팔이에요? 참판군파. 아 참판군파에요. 우리는 천주군파. 그곳으로 길이 안되면 고춧가루 어묵 오징어 감자 오징어 오징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